이번 이전 시간에 기터브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걸 통해서 버전 관리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자기 파일을 업로드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또는 개발자들이 알아서 잘 기터브를 갖고 나갈 건데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았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깃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구경이에요 그냥 다큐멘터리 보듯이 보면서 저렇게 하면 편하겠다 근데 지금은 난 안 배울래 딱 이 정도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쉽게 쉽게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컴퓨터에 git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깔면 되겠죠 깔았다고 칠게요 저는 깔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 컴퓨터와 이 기터브를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터브 상에서의 주소를 알아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가 이 저장소의 주소인데 저거는 홈페이지의 주소예요 실제 저장소의 주소는 저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저 주소가 실제 이 저장소의 주소예요 자 이거는 웹사이트의 주소고 여기 있는 이 주소가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자 저는 저걸 카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터브 상에 있는 저장소를 제 컴퓨터로 복제할 거예요 복제가 용어로 clone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컴퓨터한테 말로 명령을 시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 띄우면 여기다가 제가 컴퓨터한테 뭐라고 쓰면은 말로써 컴퓨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로 한번 시켜 볼게요 헬로우 깃이란 뜻이에요 깃을 부르는 거예요 자 기사 나 지금 클론하고 싶어 누구를? 이 주소에 있는 저장소를 어디로? 현재 디렉토리로 자 점이 현재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엔터치면 제 컴퓨터에 설치된 깃이 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github.com의 저장소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원격 저장소에 있는 파일과 저의 지역 저장소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파일 3.txt를 열고요 버전 5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정한 것이 굉장히 복잡한 코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거의 효용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제 컴퓨터에 설치된 git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마지막 버전 이후에 내가 수정한 게 뭔지 보여줘 여러분 우리 파일이 1억 개라면 그 중에 내가 뭐 수정했는지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git한테 야 차이점을 보여줘 diff가 차이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 3.txt에 이렇게 버전 5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Q 눌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때요? 뭘 수정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만든 이것을 버전을 만들 거예요 커밋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에게 야 파일 3를 나는 커밋 할 거니까 커밋 할 거야 이제 라는 게 이제 add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커밋 할 때는 git 커밋 마이너스 m 자 이 마이너스 m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커밋 메시지를 적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버전 5야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git에게 야 지금 수정된 내용을 버전 5라는 이름의 버전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엔터 치면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git에게 히스토리를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git에서는 히스토리가 log라는 로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생성한 버전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작업을 했으면 여기 있는 인터넷 상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얘는 파일 3.txt의 내용이 지금 버전 4예요 우리는 파일 3.txt가 버전 5거든요 즉 제 컴퓨터와 github는 서로 버전이 다른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컴퓨터에서 만든 버전을 github으로 업로드해서 두 개의 상태가 같도록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뭐냐면 gith에게 지역 저장소의 버전을 원격 저장소로 밀어 넣어 다시 말해서 푸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gith아 푸시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버전 5가 업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소를 보면 버전이 5개인데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버전 5라는 버전이 업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저의 지역 저장소예요 제 컴퓨터예요 왼쪽은 github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컴퓨터에서 만든 버전을 github에 업로드하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저장소가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동기화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좋아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파일을 하나하나 업로드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우아하게 파일을 수정했다면 예를 들면 1번 파일에서 버전 6 그리고 3번 파일에서도 버전 6 작업을 했다면 여기서 githart의 말로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어디를 수정했는지 한번 보여줄래? 현재 상태 좀 보여줘 그러면 이 파일 두 개를 수정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gith에게 파일1.txt와 파일2.txt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add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it commit 버전을 제출하는 거죠 버전 6라고 하고 엔터 치면 버전이 만들어졌고 git push를 하면 제 컴퓨터에만 있는 버전이 github에도 업로드 돼서 양쪽이 똑같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git이라는 이름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바로 실제 git이에요 그리고 이 git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저기 다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업로드를 했을 때 그 파일을 또 그 버전을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여러 서비스 중에 하나가 github.com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git이 뭔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git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서마이.org라고 하는 제가 만든 지식 지도 사이트로 한번 와보시면 이 중에서 git1이라는 수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보시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git을 다루는 방법 또 github에다가 업로드하고 백업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